헤헤! 엄마! 이쪽이에요! 이쪽! 저희 맘대로 공격하라면서요! 근데 훈련 도중에 빈이 나타났어! 좋아! 빈 너에겐 갚아줄 빚이 있다! 하지만 저 녀석 강해도 너무 강해졌어! 그럼 방법은 하나! 세터 컨버전스야! 세 개의 힘을 하나로 모으자! 다음 이야기! 드라이세터 컨버전스! 다음 하루 다 같이 메카니멀 고! 저녁은 아주 자신의 권력으로 남아있는 시간을 받았다!